기름 튀고 가스레인지 벽면 엄청난 청소 설거지 향수 켜고 창문 열고 그래도 안 빠지는 비린내 이런 걱정 모두 해결하는 건강 웰빙까지 생각하는 특선 펜 3번 넣고 가열하면 실리콘 밀폐백킹의 강화유리 뚜껑이 연기와 냄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때 상승된 펜 내부의 열기로 인해 연기와 냄새가 백금총매 냄새 분해판으로 유도되면서 1차 분해되고 펜 외부로 유출된 냄새의 연기는 가스불의 화기로 태워버리는 연기 냄새 2단계 분해 원리 샘불에 5분 이상 달고 태워도 연기가 나지 않는 신기한 마술 펜 연기 냄새 담는 생선 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연기 냄새가 타면서 불꽃이 노랗게 변화되는 모습 확인되시죠? 밀폐된 공간에 고등어를 넣고 강불로 태워본 결과 연기가 하얗게 가득 찬 일반 펜과는 달리 코펜은 연기 없이 깨끗합니다 연기 분해 효과 확인! 냄새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냄새 측정기로 확인해보면 자사 일반 펜 999 자사 양면 펜 999 코펜은 겨우 28 무려 971 차이 냄새 분해 효과 확인! 국가공인기관의 실험 결과 조리할 때 발생하는 냄새의 10분의 1 연기 속에 포함된 바람물질인 벤젠 3분의 1 잘 타거나 눌러붙지 않는 다이아몬드 코팅에 뒤집지 않아도 그리고 위아래 맛있게! 획기적으로 요리 매연을 줄여주는 주방의 기적! 이제부터 냄새 많이 나는 생선 부위는 연기 냄새 잡는 생선 펜으로 28cm 대형 사이즈 강력 다이아몬드 코팅된 코펜 본체 빈틈없는 실리콘 패킹과 스탠드형 고급 손잡이의 강화유리 뚜껑 이 모두를 들이는 가격 49,800원 49,800원 생선 부위할 때 냄새, 연기를 태워주는 노란 불꽃을 볼 수 없다면 구입가의 10배 현금 보상 연기, 냄새 잡아주는 생선 펜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연기, 냄새 걱정 없이 생선을 부울 수 있냐고요? 비밀은 연기, 냄새, 이중 분해 처리 기술 배기구를 통해 연기 냄새가 빨려나오면 1차로 냄새 분해 백금 총매판이 냄새를 분해시켜주고 2차로 가스불의 화기가 냄새 연기를 태워주는 2단계의 분해 원리로 연기, 냄새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선을 부울 수 있습니다 연기 나고, 기름 튀고 가스레인지, 벽면, 엄청난 청소, 설거지 향기 켜고, 창문 열고, 물에도 안 빠지는 비린내 이런 걱정 모두 해결하는 건강 웰빙까지 생각하는 생선 펜 일반 프라이팬에 생선을 구우면 5분 후 연기가 뿌옇게 되지만 코펜이라면 걱정 NO! 거기다 연기와 냄새가 노랗게 타는 모습 직접 확인이 됩니다 냄새 분해관과 백금 총매 분해판으로 한 번 남은 연기와 냄새는 가스불로 태워주는 2단계 처리 시스템으로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갈치, 해동 없이 그냥 넣어도 일반 프라이팬은 주방에 연기가 꽉 찼지만 코펜은 연기, 냄새 없이 건강하게 보세요! 속살까지 기가 막히게 익었죠? 냄새가 심한 고등어도 냄새, 연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잘 부서지는 꽁치와 연어 토막구이는 뒤집지 않아도 위아래 맛있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삼치도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집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28cm 대형 프라이팬 이렇게 큰 조기도 자르지 않고 한 번에 온 가족의 입맛 살려주는 도미도 오케이 기름바지선이 기름을 쭉 빼서 담백하게 잘 타거나 눌러붙지 않는 다이아몬드 코팅에 설거지는 쑥 닦아주면 깨끗해지고 강화유리 뚜껑도 스탠드형 손잡이 채택으로 국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좁은 공간에서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cm 대형 사이즈 강력 다이아몬드 코팅된 코펜 본체 빈틈없는 실리콘 패킹과 스탠드형 고급 손잡이의 강화유리 뚜껑 이 모두를 들이는 가격 49,800원 49,800원 생선 구이할 때 냄새에 연기를 태워주는 노란 불꽃을 볼 수 없다면 구입가의 10배 현금 보상 연기, 냄새에 잡아주는 생선펜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 생선을 구울 때 발생되는 스팀, 연기, 냄새 여기저기 튀는 기름까지 싹 해결한 냄새 연기 잡는 특허 기술 코펜이 있습니다 주부 대해방 주방의 기적 연기, 냄새 싹 잡아주는 생선펜 첫째, 냄새, 연기, 스팀 걱정 노 냄새 분해관과 백금총매 분해판으로 한 번 가스불로 한 번 이중 처리 시스템도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연기, 냄새가 타면서 불꽃이 노랗게 변화되는 모습 확인되시죠? 생선을 한 번 구우면 온 몸과 옷에 생선 냄새가 돼서 좀 귀찮았었는데 코펜을 쓰고 나니까 냄새 걱정이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둘째, 편리합니다 생선 기름이 가스레인지나 벽면에 튀지 않으니까 벽지가 누렇게 변색될 염려도 적고 따로 청소할 필요도 노! 냄새까지 막아주니까 향초나 탈취제도 필요 없습니다 연기며 냄새며 애들이 생선구이 못하잖아요 코펜은 연기와 냄새를 잡아주니까 안심하고 요리합니다 셋째, 건강까지 생각하는 웰빙 생선펜 국가공인기관의 실험 결과 일반펜보다 복합 악취 10분의 1 요리 매연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벤젠을 3분의 1로 확 줄여주는 실험 완료 거기다 모방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발명특허까지 잘 타거나 눌러붙지 않는 다이아몬드 코팅에 뒤집지 않아도 위아래 맛있게 나는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생선구 올 때 연기, 냄새가 무서웠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향초 켜고 창문 열고 그래도 안 빠지는 비린내 이런 걱정 모두 해결하는 건강 웰빙까지 생각하는 특선펜 28cm 대형 사이즈 강력 다이아몬드 코팅된 코팬 본체 빈틈없는 실리콘 패킹과 스탠드형 고급 손잡이의 강화유리 뚜껑 이 모두를 드리는 가격 49,800원 49,800원 생선 구의할 때 냄새, 연기를 태워주는 노란 불꽃을 볼 수 없다면 구입가의 10배 현금 보상 연기, 냄새 잡아주는 생선펜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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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